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달성한 이후로 조정을 좀 봤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안팎의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다시 한번 기회 노려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월 1일에 재관심주로 주신 플래티어. 추천해 주시자마자 그날 급등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종목인데요. 1차, 2차 목표가 모두 달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 노릴 타이밍 잡아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주시죠. 먼저 NCS부터 봐드리면 지난번에 황미기가 참 절묘한 타임에서 포착해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또 새로운 상승 채널로 접어드는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차전지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세타죠. 이제 소재라든가 셀 그런 업체들이 많이 그동안 상승했다면 장비 쪽도 봐야 되는데요. 바로 NCS가 전공정 장비에서 아주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다중바닥을 완성하고 최근에 조정이 났던 이게 하락 추세선인데요. 오늘 그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거래가 수반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장대 양보이 나오면 추세 전환 시그널이 보인다. 단기적으로도 2만 3천 원까지 가능해 보이니 2만 천 원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플래티아는 그때 NCS가 말씀하신 대로 이날이었죠. 바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방송을 이렇게 하자마자 그때 이제 뭐 VR까지 26% 급등이 나왔거든요. 반박에 1차 2차 목표까지 한 번에 인수했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도 또 한 번 황맥기가 포착했어요. 또 확대 한번 볼까요? 양선 3개 다음에 음선입니다. 황맥기란 장이 끝나면 그 다음날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잘 잡아내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 중에서 이건 절대 입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끝나고 포착되는 종목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요. 이게 역시 음선이었거든요. 오늘도 또 한 번 부여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부여에 걸려서 10분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오늘 제가 제시해 원래 1차 목표가 왔으니까 한 템포 쉬었다가 눌리면서 지금 2편에서 밀집에서 자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흐름 보면서 다음에 또 한 번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시스와 플래티어 모두 재관심 구간에 진입했다고 하시네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황맥기가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맥기 맥기 황맥기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황맥기의 종목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두 차례나 추천을 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번 포착이 됐습니다. 투자 매력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9월 1일 날 신규 상장된 그런 회사입니다. 경쟁률이 654들이 있고요. 수소 저장 용기로서는 국내 탑픽 넥스에 독종 공급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어제 문 대통령이 앞으로 탄수 중립 40%까지 가져가겠다 좀 앞당기는 그런 것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수소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사실 수소 관련 종목들에서 먼저 움직였던 게 효소성 첨단 소재죠. 바로 용기를 만들 때 탄소 소멸을 해서 만드는데 이건 또 이제 바로 수소 저장 탱크란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황맥기의 포착된 게 황맥기의 입대도 안 포착됐고 또 한 번 음산 세 개 황맥기의 입대 장대 양산 그런 걸 따라다니지 않죠. 그래서 음산 나왔으니까 오늘 매수를 해서 아까도 NCS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상승 채널로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7만 4천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 무료 없어 보이고요. 지난번에 제시했던 8만 5천 원 거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그 다음에 손절은 6만 하이션럼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의 종목이었고요.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원 기억해 두겠습니다. 위원님 또 오늘 무료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역시 성장조 릴리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에코프로 비임입니다. 제가 AS도 여러 차례 해드렸고 뭐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582% 큰 수익을 냈거든요. 또 최근에 두 번 황립계에 포착해서 57% 알찬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또 사부기에도 이런 종목이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번 제4차 산행혁명주에서 그런 종목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날 있잖아요. 물들었을 때 누워줘야 된다고. 오늘 또 코스알기 굉장히 강한 상황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꼭지로 갈 겁니다. 하나는 황립기가 잡아내는 저점 맥점의 비밀. 하나는 또 이제는 4분기를 주도할 제2에이크 프로비임. 오늘 황금 맥점이 된다. 이걸 주제로 여러분 4시부터 5시까지 마감 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황립기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무료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좋은정보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